지역 출신 고등학생들이 지방권 의대를 갈 수 있는 지역인재 선발 전형의 수시와 정시 경쟁률이 전국 단위 전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가에 따르면 지방권 27개 의대의 수시 전형 중 지역인재 전형 경쟁률은 10.5대1로 전국 단위 29.5대1보다 크게 낮았고, 정시의 경우 4.9대1로 역시 전국 단위 9.1대1보다 낮았습니다. 강원 지역 의대의 수시 경쟁률을 보면 전국 단위는 56.2대1인 반면 지역인재 전형은 10.2대1을 보였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해당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전국적으로 의무 선발 비율은 40%, 강원과 제주는 20%입니다.